지난 여름, 난 아주 화끈하고 섹시한 여자와 소개팅을 했다. 아, 정말 너무 맛있겠다. 아직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후덥지근하네요. 어. 그렇죠, 뭐 이렇게 손 닦고. 네. 살짝. 더우니까 저럴 수 있죠. 그렇죠, 담나면 당연히 닦죠. 깔끔하시네요. 어우, 예쁜 노래. 근데 혜영씨, 계속 더운가봐요. 아, 그러게요. 나만 돕나? 어, 호흡 좋아요. 근데 저기 또 쌩놈들이랑 같이 걸어서 보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림도 없는구나. 네, 댈 때는 항상 정답하게. 고기라, 편했어요. 빨리 먹어요. 네. 여기는. 어? 잠깐만요. 왜? 이럴 줄 알았어. 하하하하 도연씨 이거요 당면부터 미리 먹어야 돼요 안그러면 불어요 도기부터 먹어볼까? 도연씨 입에서 살살 녹아요 도연씨 빨리 먹어봐요 그러시겠죠 도연씨 아니 저거 괜찮아요 니가 만난처음으로 주는건데요 도연씨 쟓가락이 떨어져네 아줌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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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드세요 엄마 동협씨 왜요? 동협씨 이런건 금방 지우지 않으면 깜빡해져서 더 지져버리세요 빨리 깎아요 아니요 동협씨 자격은 제가 없죠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으 아으 왜 안들네 아으 빨리 먹어요 우리 다 먹었는데 이제 그만 가죠 그래요 그럼 네 아 허어허헣 종비씨 어디 아퍼? 어머 여기 땀이 나여 어 이 Basil 자봐요 어머 큰일야 아윤아 당겨도 안 돼 가수 완둔 가수 마요 factor 가수 김상훈